자미 처음 씨를 해봤는데 좀 어려웠다? 자 오늘은 클래스 카드에서 A-02라고 써있는 걸 공부하면 되는 거야 지금 동생 끝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A-02 2호 했으니까 하기가 많이 싫었어? 왜요? 너무 어려웠어요 연습을 안 했으니까 어렵지 처음 해보는 건 너무 싫어 집에서 했었어야지 그래서 뭐? 뭐였더라 이게? 인사하는 거 배웠는데 헬로 쌤, 하이 쌤 인사할 때 뭐라고 하면 된다? 헬로 쌤 헬로 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헬로 앤, 하이 앤 똑같은 거야 헬로 앤, 하이 앤 하이 앤 그래서 인사할 때 헬로 또는 하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헬로 할 때 여기까지 무슨 소리죠? 헤 헤 헤 헤 그 다음에 을 소리 나야 되네 을 그 다음에 어 소리 헬로 하이 할 때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 호인가? 이게 다 합쳐서 뭐라고? 하이 라멘 그럼 아이가 뭐 되고 있어? 아이 되고 있죠? 인사할 때 헬로 하이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죠? 하이 앤 오케이 잘가 그래서 집에서 공부했어 안했어? 안하니까 모르죠? 굿바이 쌤 굿바이 쌤 뭐라구요? 굿바이 쌤 어? 산별이 왜? 선생님이 뭐라구요? 전형이 뭐였어요? 글바 쌤 뭐였어요? 영어는 자꾸 따라서 말을 해야지 기억이 되는 과목이야 굿바이 쌤 뭐라고? 굿바이 쌤 뭐라고? 굿바이 쌤 그러면 얘가 굿이죠? 굿 빠이 와이가 무슨 소리 냈어요? 아이 소리 냈죠? 굿바이 하고 쌤 한번 냈죠? 굿바이 쌤 굿바이 쌤 나 바이 앤 굿바이 앤 똑같단 말이야 굿바이 바이 똑같다 그래서 바이 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바이 앤 어? 오케이 그 다음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인사 아침 인사 굿모닝 클라스 굿모닝 클라스 굿모닝 클라스 굿모닝 클라스 굿모닝 클라스 뭐라구요? 2명이죠.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에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에요. Good morning. Class. 하면 되겠죠.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좋습니다. Good morning, class. OK. 뭐였더라? 이거 다 핥혔거든요. Bye, and. Good bye, and. 이었죠? Bye, and. 이건 뭐였어요? Good bye, Sam. Bye, Sam. 다 똑같단 말이야. Hello, and. Hi, and. Hi, and. Bye, Sam. Goodbye, Sam. Goodbye, Sam. Bye, and. Good bye, and. Bye, and. 주변에서 많이 해 왔으니까. No? Good morning.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여자 선생님이라서, Miss Ku. 어, 왜? 다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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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모르겠어? 야,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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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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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y is she doing? 아, what do I need to work? Excuse me. 공부가 뭐예요? 뭐? 오후요. After morning, class is what you are, 너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다 알텐데? Good morning, Miss Ku. daamiina, 뭐라고? Good morning, Miss Ku. 모리ina, 뭐라고? 미스 쿡 여자 선생님은 미스라고 불러요 모닝 미스 쿡 굿모닝 미스 쿡 굿모닝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죠 아침 인사 뭐다 굿모닝 굿모닝 미스 쿡 그 다음에 오후 인사 굿아프터눈 굿아프터눈 뭐라고요 굿아프터눈 소리를 더 깨워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오후 인사 뭐라고 굿아프터눈 굿이 붙는 건 똑같아 굿 안녕 예빈아 오늘 못한 건 다음 시간에 하자 아 오늘 했구나 참 여기 소리가 F 그 다음에 TOR TOR 그 다음에 누운 afternoon afternoon 뭐라고요 afternoon afternoon good afternoon 됐습니까 okay okay 자 저기 다 됐어 자 한겨락 패드가 내려와 문자민 또 어디갔어 문자민 또 어디갔어 응 그래서 오후 인사 뭐다 굿아프 greenhouse 굿아프터눈 굿아프터눈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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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gon Good afternoon 좋습니다. 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이 뜻이야. 지금 같을 때 만났을 때 Good afternoon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녁 인사. 모르겠는 거 있어.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자, 뭐라고? Good evening. Good even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Eve. 얘는 Ning.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침 인사 뭐였어? 아침 인사. Good morning. 오후 인사. Good afternoon. 저녁 인사. Good evening. 오케이. Good evening. 오케이. 잘 자. 자, 지금 C레벨로 바뀐 사람들 뭐 보니까 집에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해오고 뭐 어렵다 그러고 있는데 공부 안 하고는 누구나 다 어렵겠다. 응? 구민주. 그래 안 그래. 응? 그래 안 그래. 쉬워 어려워. 응? 왜 어려워? 응? 너희 학교에서 누가 안 배웠어?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Good morning을? 응. 안 배웠어요. 응? Good morning 말고. 응? 그냥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나온다. 뭐해요? 잘 자. 영국점. 굿나잇. 굿나잇. 오케이. 그래서 잘 자 할 때 뭐라 그런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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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이렇게 써야 돼. 어려워. GH 소리 안 나는 거 그거였어? 배운 적 있어? 잘 자라. 뭐라고? 굿나잇. 굿나잇. 오케이. 그래서... 응? 이건 뭐였더라? 아침 인사... 아침 인사... 아침 인사... 나도 알겠다. 옆에서 공부해야 안 해? 음식이야? 안해요? 선생님, 저거 듣고 있는데 시험지 못했네요. 패드하고 책하고 다 했어? 하고 있어 아직? 자, 문자미, 이게 뭐였어? 굿모닝, 미스쿡. 굿모닝, 미스쿡. 굿모닝, 미스쿡. 미스쿡. 굿모닝, 미스쿡. 굿모닝, 미스쿡. 굿모닝, 미스쿡. 오케이, 열 번 해. 굿모닝, 미스쿡. 굿모닝, 미스쿡. 굿모닝, 미스쿡. 굿모닝, 미스쿡. 네가 해. 굿모닝, 미스쿡. 오케이, 그 다음에 오후 인사 뭐였어? 집중해. 집중 안 해도, 집중해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있어. 오후 인사. 굿 애프터는. 굿 애프터는. 오후 인사 뭐라고? 굿 애프터는. 오후 인사 뭐라고? 굿 애프터는. 뭐라고? 굿 애프터는. 굿 애프터는. 오케이, 저녁 인사. 집중. 자꾸 뒤돌아보고 있어. 저녁 인사. 굿 이브닝. 굿 이브닝. 저녁 인사. 굿 이브닝. 아침 인사. 굿 모닝. 오후 인사. 굿 애프터는. 저녁 인사. 굿 이브닝. 굿 애프터는. 잘자 굿나잇 아따 인사하는데 하루에 가네 똑바로 하네 시험치고 빨리 패드하고 내